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20 유아체육론 기출문제 해설 특강을 맡은 최승국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0년도 기출문제가 어떠한 유형으로 나왔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쉽고 빠르게 풀이할 건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같이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출문제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신체활동 지도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자, 우리가 먼저 문제 1번을 풀기 전에 유아와 성인의 차이를 먼저 알고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유아는 성인에 비해서 지루함을 빨리 느끼고 이런 집중력, 하나의 뭔가 집중력을 하는 그 집중력이 급격하게 저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유아는 성인의 지도방법과 달리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다양하게 그런 식으로 활발적인, 활동적인 그러한 활동으로 교육을 지도를 해주셔야 유아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지도 내용과 방법의 변화를 준다. 네, 제가 말씀드렸시피 유아는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변화를 준다. 네, 맞는 말이죠. 자, 2번. 자, 목표 설정이 없는 동일한 활동을 반복한다. 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랑 조금 반대죠. 자, 왜냐? 목표 설정이 뚜렷해야 되죠. 네, 목표 설정이 뚜렷해야 되고 동일한 활동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네, 다양한 활동을 반복한다. 그 이유는 왜? 유아는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동일한 활동이 아닌 다양한 활동으로 반복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3번. 개인차를 고려하여 적절한 자극을 부여한다. 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4번. 놀이 상대를 바꾸어 주어서 흥미를 유지시킨다. 네, 이렇게 놀이 상대 같은 경우에도 유아는 한 명의 놀이 상대가 아닌 여러 명의 놀이 상대를 대함으로써 거기서 또 이런 대화, 소통도 나누게 되고 거기 안에서 또 흥미, 흥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놀이 상대는 바꾸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보면 신체활동 지도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네, 아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네, 다음 문제 2번입니다. 자, 미국 스포츠 체육교육협회의 유학의 신체활동 촉진을 위한 지도 지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네, 자, 2번에서 아는 것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근육과 뼈를 강화시키는 신체활동은 피하도록 한다. 자, 유아도 근육과 뼈를 강화시키는 신체활동을 유도하도록 한다. 자, 유도. 네, 유도죠, 유도. 피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1번은 신체활동은 유도하도록 한다. 자, 그리고 2번. 자, 매일 최소 60분의 계획된 신체활동. 네, 계획된 신체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3번. 안전한 실내와 실외에서 대근육 활동을 해야 한다. 네, 이것도 당연히 맞는 지침이죠. 자, 마지막 4번.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60분 이상은 눕거나 앉아있지 않도록 한다. 자, 이것도 미국 스포츠 체육교육협회에서 유아체육, 네, 유아기의 신체활동 촉진을 위한 지침으로 마지막 4번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어떤 지침이냐면, 자, 유아기에서는 그 근육과 뼈를 이제 강화시키는 그런 적절한 신체활동을 유도시켜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개인의 신체활동, 그리고 그 신체활동의 중요한 인식, 그리고 그런 필요성, 그런 것도 유아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기출문제 3번입니다. 유아 발달에 적합한 실내외, 지도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보기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 공간의 구성은 놀이 형태와 지속시간에 영향을 준다. 네, 2번, 놀이 공간과 놀이 교구는 유아의 놀이에 영향을 미친다. 네, 그리고 3번, 활동성을 고려해 좁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번, 발달과 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의도적으로 구성해야 된다. 네, 이렇게 총 4개의 보기가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 지도환경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네, 자, 그러면 왜 3번이 아니냐? 자, 활동성을 고려해서 좁은 공간이 아니죠. 네, 그러면 어떤? 넓은 공간이죠. 네, 자, 넓은 공간을 확보한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왜 유아는 넓은 공간에서 활동을 해야 되냐? 자, 이것도 제가 선인과, 성인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저희가 성인의 지도 방법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공간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성인, 지도부, 자, 성인분들, 자, 걷기 해보세요. 그러면 성인분들은 그냥 앞으로 똑바로 걸어요. 네, 그리고 자, 두 번째 출발하세요. 두 번째는 똑바로 걷습니다. 자, 하지만 유아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어린이 한번 걷기 해볼게요. 그러면 걷다가 어떻게 돼요? 멈칫해. 그리고 막 좌로 가고 막 울어가 막. 그리고 또 넘어지고 눕고 막 울어. 네, 그런 경우가 다반사죠. 네, 그 이유는 유아들은 이런 역동성에 있는 움직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좁은 공간에서는 그렇게 역동성으로 움직이다가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의 체육활동에서는, 그 실외에 있는, 아, 다시 실 내에 있는 체육활동에서는 좁은 공간보다는 넓은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아, 다시, 네, 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기출문제 4번입니다. 자, 유아의 체육요소 검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번에도 아는, 자, 이,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유아 체육론에 대해서 필기 시험을 보실 때 자,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트릭이죠, 트릭. 네, 이런 거를 여러분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다 부정적인데 자, 옳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나와요. 네, 이 옳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피드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자, 문항이 4개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근데 E 같은 경우에는 검사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럴 경우는 내가 이 지도 방법에 내가 한 가지만 알아도 정답이에요. 네, 근데 하지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가 4개 중에 3개에 대한 문항을 공부를 하셔야만 옳지 않은, 마지막 하나를 제가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옳지 않은가 옳은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파악을 하셔야 쉽게 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는 답도 틀리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프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유아의 체력 요소 검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X를 전하여 네, 그리고 내가 보기를 막 보다가 어, 갑자기 헷갈려. 그래서 다시 문제를 봤을 때는 어, 옳지 않은 거네? 그러면 틀린 답을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체크만. 네, 근데 옳지 않은 건데 내가 그 문제에 대한 파악을 잘 못하고 그래서 옳은 거에다가 체크를 해서 틀리는 제가 수험생들을 몇 분 이제 봐가지고 너무 안타깝더라고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네, 여러분들도 꼭 문제를 푸셨을 때는 옳지 않은 것과 옳은 것에 대한 정확히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저처럼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네, 옳지 않은 거니까 X표를 펴놓고 그 다음에 보기를 보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보기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순발력 모든발로 멀리 뛴 거리를 측정한다. 네, 아, 아, 네, 다시요. 자, 순발력 자, 이 순발력에 관한 검사 방법은 뭐냐? 모든발로 멀리 뛴 거리를 측정한다. 네, 이거는 맞는 측정 방법이죠. 자, 2번 균형성 네, 균형성 균형성은 자, 평균대 위에서 외발로 서 있는 시간을 측정한다. 자, 이것도 맞는 평가 방법이죠. 자, 3번 자, 근지구력 근지구력은 뭐냐? 내가 근력을 최대한 오랫동안 최대한 길게 쓸 수 있는 그런 근육 그게 근지구력인데 자, 그러면 근지구력의 검사 방법은 뭐냐? 스키핑 동작으로 뛴 높이를 측정한다. 네, 자, 스키핑 동작이 나왔습니다. 자, 스키핑 동작 여러분이 지금 이미 이 기출문제 특강을 보고 있을 때는 이미 본문 내 공부도 많이 하셨고 네, 그 다음에 여러가지 문제를 풀어봤을 텐데 자, 스키핑 동작은 뭐예요? 바로 기본 이동 기술이죠 네, 이 기본 이동 기술에는 뭐 스키핑 뭐 뭐 스키핑도 있고 뭐 걷기, 뛰기, 점핑 호핑 막 그런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키핑인데 스키핑은 그냥 말 그대로 이동 기술인데 이게 근지구력과 상관이 있을까? 네, 전혀 없죠 자, 근지구력을 보기 위한 검사 방법으로는 자, 우리 그 여러분들 이 수험 이 특강을 이제 보고 계시는 이제 수험생 중에도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수험생도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 군대에서 어, 유격 유격 활동 때 이제 제일 힘든 그 자세가 뭐죠? 네 내 머리를 상체는 들어줘서 배꼽에 미칠을 하고 그 다음에 다리도 위로 올려가지고 이 V자 형태 네 그쵸? 아, 이거는 너무 제가 과하게 그렸고 한, 이렇게 해서 이제 V자 네 상체와 하체를 같이 들어서 이 V자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복근 이런 코어 운동인데 이거를 자주 시키죠? 이게 바로 근지구력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근지구력에 대한 평가 방법으로는 스키핑 동작이 아닌 V자 형태의 자세가 근지구력의 평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민첩성 자, 민첩성은 자, 7m 거리를 완복하여 달린 시간을 측정한다 네 이것도 당연히 맞는 답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순발력 균형성 근지구력 민첩성 그리고 또 하나가 유연성이요 유연성 자, 우리 유아를 지도를 하셨을 때 이 유아에 대해서 내가 유연성을 평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유연성에 대한 평가 자세는 네 앉은 상태에서 앉은 상태에서 내 상체를 숙여서 이 손끝과 발끝을 맞닿게 하는 네 여러분도 많이 아시죠? 네 이런 자세를 평가를 하시는 게 바로 유연성 유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오시면 자, 검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아는 것이니까 답은 3번이 되어있죠 3번이 네 네 다음 문제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아기의 반사의 기능이 아닌 것은 네 자 반사의 기능이 나왔습니다 자 영아기의 반사는 왜 일어날까요? 왜? 네 바로 이제 1번에 나와있죠 생존을 돕는다 생존 즉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아기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반사적인 기능들이 있어요 뭐 이제 본문에도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여러가지가 있죠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빨기 반응 네 그 영아기는 어 이제 엄마의 이제 그 모유를 많이 먹고 이제 자라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입 주변에 뭐만 조금만 갖다 대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찾아가서 빨기를 해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빨기 왜? 살기 위해서 네 나는 이 모유를 먹어야 살 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반사적인 기능이 여러가지가 있죠 자 그건 제가 본문에서 다렸으니까 네 본문 특강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네 기능이 아닌 것이니까 자 2번 자 운동 행동을 진단한다 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3번 미래의 움직임을 예측한다 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4번 자 미래에 발현하는 불수의적인 움직임을 자의적으로 연습하게 된다 네 자 4번이 이제 약간 이상하죠 네 이 불수의적인 움직임을 자의적이게 아니라 어떤 거죠 반사적이죠 반사적으로 네 자 반사적으로 연습하게 된다 네 그래서 5번 반사의 기능이 아닌 것은 답은 자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기출문제 6번 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활동 프로그램에서 실제 학습시간 뭐 아카데믹 러닝타임 네 이라고도 하고요 그것을 증가시키는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계속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럼 1번 설명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한다 네 완벽하죠 네 자 2번 주의 집중을 위해 상호간에 약속된 신호를 만든다 자 이것도 좋은 전략이죠 3번 수업 시작 전 교구를 회율적으로 배치한다 네 이 교구 같은 거는 뭐죠 뭐 교재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뭐 기자재 네 그 유아들이 그냥 맨몸으로 하는 활동도 있지만 뭐 이런 장난감들 뭐 공 그리고 꽃발콘을 사용한 이런 활동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교구를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주시는 게 네 굉장히 좋은 지도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도 맞는 말이고요 자 4번 동작에 대한 시범을 위해 오랜 시간을 할애한다 네 자 이 4번도 잘못된 적절하지 않은 거죠 네 유아는 뭘 느끼죠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유아는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이 지도자 선생님이 하는 시범은 아주 간결하고 빠르게 해야 됩니다 네 간결하고 그 대신 뭐 대충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간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설명 기간 내 설명 시간을 확실히 줄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동작에 대한 시범을 위해 오랜 시간이 아닌 짧은 시간 자 짧은 시간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학습 시간 유아들이 실제로 실시를 할 수 있는 학습 시간을 오랫동안 오랫동안 가져주시는 게 네 이 실제 학습 시간 증가시키는 전략으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답은 4번 이 되겠습니다 네 자 기출문제 7번 네 7번입니다 자 영유아 보유법 제1장 제2조에서 정의한 영유아에 관한 내용으로 오른 것은 자 오랜만에 네 1번부터 6번은 옳지 않은 것이지만 자 7번은 오랜만에 오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거 동그라미 네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고 이제 문제 풀이를 하면 됩니다 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6 6년도 2년도부터 6,7,8,9,20년 까지 총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네 자 배포를 제가 치겠습니다 자 이러 그러니까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 문제와 비슷한 유형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축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외우시는 게 네 그리고 외울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자 정의야 영유아야 과연 영유아는 몇 세부터 몇 세일까 라고만 이제 외워주시면 돼요 자 먼저 자 1번 생후 4주부터 1년까지의 아동을 말한다 이거는 영아기죠 영아기 네 자 만 자 2번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이거는 영 유아기 네 다음 3번 만 3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아동을 말한다 자 이거는 유아기죠 유아기 네 그리고 마지막 4번 만 6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거는 뭐 유소년이라고 이제 많이 칭하죠 네 유소년기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 보고 공부를 하셨을 때 자 몇 세부터 몇 세 몇 세부터 몇 세 는 어떤 거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문제에요 쉬운 문제 근데 이 문제를 꼬아서 문제를 내게 되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세에서 몇 세까지는 완벽하게 외우셔야 이런 문제 유형들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옳은 것이죠 옳은 거 영유아기에 대한 영유아에 대한 자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우리는 영유아기로 정리를 한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운동 발달과 관련성이 높은 감각 체계들을 바르게 고른 것은 네 이것도 바르게 고른 것이니까 네 동그라미 해놓고 자 바르게 고른 것은 자 운동 발달의 관련성이 높은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본문에 제가 운동 발달과 운동 학습 에 대한 그 차이 네 차이를 뭐 이 그 특강을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그 특강을 이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운동 발달과 운동 학습에 대한 차이는 어 간단하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딱 한 가지로만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거 운동 발달은 눈에 보이는 효과 운동 학습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 네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운동 발달과 관련성이 높은 각막 체계 네 제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성장이 뭐라고요 바로 운동 발달인 거죠 네 이런 시각적인 거 눈에 보인다 그래서 시각적인 체계 네 맞는 거죠 자 그 니은 자 운동 감각의 체계 그쵸 내가 운동을 막 열심히 했어 그러면 운동에 대한 감각도 살아나고 근육의 발달도 일어나죠 내가 근육에 발달된 거를 제3자나 뭐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봤을 때 아 너 운동 발달 됐구나 너 운동 했구나 그런 것들이 운동 발달이 된 겁니다 발달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 감각 체계 맞는 말이죠 네 자 다음 미각 미각의 체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후각의 체계는 어 어떻게 보면 운동 발달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거죠 자 미각 미각이 발달이 되나요 내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미각이 좀 더 뭐 맛있는 맛이 더 자라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오감이 있죠 오감 그 오감은 발달이 되진 않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점차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네 쭉 이제 유지하는 거지 운동에 대한 발달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각이랑 후각 이 체계들은 네 정답이 아닌 거죠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관련성이 높은 것들만 묶여있는 것들은 자 기역과 니은 자 보시면 되시면 자 답은 1번이 되겠죠 네 1번 시각과 운동 감각의 체계는 운동 발달과 관련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문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의 후투가 제시한 놀이 관련 행동에 대한 설명 자 행동에 대 네 행동에 관한 설명에서 이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네 라고 이제 보시면 자 먼저 자 맥락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물체와 익숙한 물체가 있고요 자 목적 정보 획득 자극 생성 행동은 뭐 정형화되고 다양하고 기분은 심각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심장박동 변화는 낮은 변화성과 높은 변화성이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조금 쉽게 쉽게 풀기 위해서는 이 심각함 보다 약간 낯설음 네 자 낯설음으로 제가 다시 네 변경을 하고 문제를 풀이도록 하면 자 기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 이 물건의 속성은 과연 무엇인가 이 물건에 관한 속성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새로운 물체에 대한 확인을 하고 탐색을 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물체에 대한 정보를 획득을 하고 그 다음에 기분은 심각한 분이 약간 낯설음 처음 보는 물건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뭐 심장박동에는 낮은 변화성이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역 같은 경우에는 탐색적 요인이죠 탐색 네 탐색 자 그럼 니은은 뭐냐 익숙한 물체 네 이 물건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놀이를 할까 네 그리고 익숙한 물체에 대한 자극이 생기겠죠 어 난 이거를 어떻게 재밌게 놀고 싶어 이런 자극적인 느끼면서 놀이 방법이 다양해지고 네 그 다음에 기분은 어때요 어우 행복하죠 나는 이 물건을 가지고 재밌게 놀 자신이 있어 그렇게 행복함을 느끼면서 네 높은 변화성이 보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어 지금 보기가 네 그쵸 탐색과 놀이죠 놀이 네 자 그렇게 해서 자 기역 니은에 들어갈 용어니까 기역은 탐색 니은은 놀이 자 했을 경우에는 네 답이 3번이 되겠죠 3번 네 3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기출문제 10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에 해당하는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단계 자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단계는 무엇인가요 자 먼저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목표나 계획을 세워 성공하고자 노력하는 시기 그 이동성이 커지면서 성의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지각을 하고 아동은 이미 있는 놀이감을 조작하면서 만족스러운 성취감을 경험을 한다 네 자 이 10번 같은 문제 유형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네 지금 한 18년도만 제외를 하고 나머지에서는 계속해서 이 문제 유형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것도 제가 본문에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이거는 외우시는 게 좋고 자 10번 같은 경우에는 자 총 에릭슨은 심리사회 발달 단계를 총 6단계로 칭했죠 6단계로 네 자 6단계로 칭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4단계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 설명만 간단히 드리자면 자 먼저 신뢰감 대 불신감은 0세에서 1.5세 네 그리고 2단계 자율성 대 수치심은 1.5세에서 3세 네 그리고 3단계 죄책감 네 주도성 대 죄책감은 3세에서 5세 네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4단계 4단계의 칭밀성 대 고립감은 자 이거는 4단계가 아니죠 4단계가 네 자 이 부분은 4단계는 자 그러면 제가 글씨를 잘 못 써가지고 이해 좀 바라겠습니다 자 금명선 대 열등감 네 칭밀성 대 고립감은 4단계가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당되어 있는 나이는 과연 보기는 어떤 거에 정답이 될까요 자 답은 3세에서 5세에 해당하고 있는 주도성 대 죄책감 네 이렇게 해서 자 10번에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제가 이제 본문에서 자 6단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그 점 참고 바라고요 본문 책에서만 보셔도 자세하게 나와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11번 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 자 보기에 해당하는 이동운동기술은 자 이동운동기술 어 제가 아까 문제 3번 아 문제 4번이었죠 네 문제 4번에서 제가 스키핑 스키핑을 잠깐 이제 찍고 넘어갔는데 자 어 이동운동기술 우리가 이동운동기술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운동 프로그램을 이제 계획을 할 때 계획을 할 때 총 3가지가 있죠 자 첫번째는 안전운동 안전운동 안전성 좀 나겠다 안전성운동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는 이동운동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가 조작운동 자 이렇게 3가지에 대한 기초운동 기술이 있죠 어떻게 보면 기초운동기술 뭐 여기 나와있는 기본운동기술 네 다 똑같은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3가지 운동 중에서 지금 이동운동기술에 대한 문제가 나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전성운동과 자 조작운동은 제가 제외를 할게요 자 옆에다 판서를 하겠습니다 자 자 이동운동 기술에는 총 2가지가 있죠 기초운동 자 그 다음에 아 기초이동 네 죄송합니다 기초이동이 있고 복합이동이 있죠 네 이렇게 두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기초이동에서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실만한 뭐 걷기 뛰기 뭐 점핑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뭐 호핑 리핑 이런것들 다 기초이동기술에 들어가구요 그리고 복합이동은 갤럭핑 슬라이딩 그리고 뭐 스키핑 이런것들이 다 복합이동기술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걷기 뛰기 뭐 점핑 이런것들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기 보기에 나와있는 갤럭핑 슬라이딩 호핑 리핑 뭐 스키핑 이런 단어가 다소 이제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 제가 이거에 대한 갤럭핑 슬라이딩 호핑 리핑에 대한 우리 직접적으로 유아들에게 지도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유아한테 자 우리 지금 다같이 갤럭핑 해봐요 그러면 유아들이 갤럭핑 어? 어른들도 모르는 영어를 쓴다고 갑자기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갤럭핑 1번 갤럭핑 같은 경우에는 자 간단히 설명하면 내가 한 발이 앞으로 가고 그리고 그 뒷발이 다시 앞으로 빠르게 붙여서 이동하는 것을 갤럭핑이라고 하고요 자 이거를 제가 어 묘사를 하면 말 뛰는 자 말이 뛰는 모습 네 자 우리가 말이 어떻게 뛰죠? 그쵸? 이런 식으로 뛰죠? 네 지금 여기가 지금 제가 하체가 안 나와서 제가 하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다소 안 보이기 때문에 자 이게 말이 뛰어가는 모습 네 그렇게 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바로 갤럭핑입니다 갤럭핑 자 그러면 슬라이딩은 뭐냐 자 슬라이딩 우리 남자 수험생들 태클 슬라이딩 아니죠 자 슬라이딩은 갤럭핑이 앞으로 갔다면 슬라이딩은 옆으로 네 옆으로 네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게 슬라이딩 그게 이제 유아에 대한 시점에서 보면 꽃게 네 꽃게가 뛰는 모습 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가 갤럭핑이나 슬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복합 이동 기술이기 때문에 음 천천히 이동하는 것보다 좀 빠르게 네 빠르게 그렇게 교육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당연히 처음에는 처음에는 천천히 이동을 하지만 숙련이 되고 숙달이 된다 그러면 빠르게 네 빠르게 빠르게 이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슬라이딩은 꽃게 뛰는 아니 꽃게가 뛰는 모습 이라고 네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호핑 자 호핑은 어 한발뛰기 한발뛰기 네 한발뛰기 즉 오른발로 지탱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발로 점프 네 자 이거를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호핑입니다 호핑 자 우리가 어 그런 말이죠 깽깽이죠 깽깽이 깽깽이 여러분들 아시려나 저 같은 경우는 뭐 깽깽이 놀이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이건 깽깽이 깽깽이가 바로 호핑입니다 호핑 네 그리고 4번은 리핑 자 리핑 같은 경우에는 어 내 발을 길게 길게 점프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게 어떠한 모양이냐 허들 넘기 네 자 허들 넘기 식으로 우리가 허들을 이렇게 점프하진 않죠 내가 멀리 점프를 하죠 멀리 네 그리고 허들 넘기 그리고 혹은 음 3단 뛰기 네 여러분 3단 뛰기 아시나요 막 선수가 막 뛰어와서 뭐 제자리 멀리 뛰기도 있고 뭐 그리고 뛰어서 멀리 뛰기도 있지만 3단 뛰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멀리 나가죠 네 그런 3단 멀리 뛰기를 거의 리핑은 합니다 리핑 네 자 리핑이고요 자 마지막 아니 4번 보기에서는 4번이 끝났지만 여러분이 또 어려울만한 게 스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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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인들도 성인들로 이 스키핑에 대해서 많이 그 행동을 잘 못하세요 그만큼 어려운 동작이에요 어려운 동작 자 스키핑은 어떻게 보면 어 한 발 뛰기에 호핑까지 합쳐져 있는 그런 복합적인 운동 기술이에요 어 제 예를 들면 자 농구의 레이업 네 농구의 레이업이 뛰어가서 한 발로 뛰고 옆으로 간 다음에 레이브를 실시를 하죠 네 그게 다 이 스키핑에서 나온 그 스키핑에서 나온 그러한 네 이동 운동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갤러핑 말뛰는 모습 자 슬라이딩 꽃게 꽃게 가는 모습 자 호핑은 한 발 뛰기 즉 깽깽이 그리고 리핑 리핑은 허들 넘기 뭐 산단 높이 아니 산단 멀리 뛰기 그리고 스키핑 스키핑은 농구의 레이업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우리 지도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인지를 하셔야만 우리 유아의 체육의 지도를 하셨을 때 정확하게 네 자세도 봐주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떠한 쓰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간곡히 알아주셔야만 네 좋은 지도자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그럼 보기에 해당하는 이동 운동 기술은 무엇인가 자 보기로 볼게요 자 체중을 한 발에서 다른 발로 이동시키는 기술 달래기보다 더 높이 더 멀리 뛰면서 바닥을 접촉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를 하고요 자 한 발로 멀리 건너뛰기를 하거나 보폭을 크게 해워 달리는 모습과 비슷하다 자 이거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뭐 한 발로 멀리 건너뛰기 네 멀리 뛰기를 하니까 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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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허들 넘기 뭐 산단 멀리 뛰기 네 그래서 1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규칙 문제 12번 네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유학이 발달에 관한 네 발달에 관한 이론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뭐 이론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길어요 막 뭔가 머리 아프고 골치 아퍼 그리고 뭐 그림 숫자 영어 이렇게 그렇게 대한 보기로 형태로 된 문제들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위축이 돼요 내가 뭔가 공부를 분명히 했는데도 어려워 그러한 심리 상태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당연히 아는 문제도 실수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자 이론은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성숙주의 이론이 나왔다 그러면 설명이 성숙과 관련된 비슷한 아니면 연결된 그런 용어가 분명히 나와요 자 인지 발달 이론이죠 그러면 내용에 인지와 관련된 용어 비슷한 용어 그리고 연관된 용어가 분명히 나옵니다 네 자 한번 보기를 볼게요 그러면 자 성숙주의 이론입니다 자 인간의 발달은 유전적 요인의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자 성숙 그리고 뭐 유전적 요인 자 이런거는 어떻게 보면 어 이거는 약간 조금 네 어 약간 조금 어려운 문제에요 어려운 이론이 나왔어요 자 이거는 일단은 그러면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똑같이 문제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문제를 풀이를 하잖아요 똑같이 그러면 이렇게 약간 어려운거는 일단 제껴놔 일단은 아 예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다음거로 봅니다 자 인지 발달 이론입니다 인지 발달 이론인데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환경에 따른 훈련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이건 약간 이제 문제가 되죠 왜 인지 발달인데 유아체육에서는 이 훈련이라는 단어는 거의 안나와요 네 제가 이 문제 이거에 대해서 뒤에도 아마 또 나올텐데 자 유아체육에서는 경쟁 뭐 승패 이렇게 뭐 훈련 강압 이런 단어는 하나도 안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자 인지 발달 이론인데 당연히 뭐 환경에 따른 훈련에 의해 이건 아니죠 네 훈련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네 이것도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놀이 놀이 이론입니다 파트는 자 파트는 사회적 놀이를 사회적 참여도에 따라서 6가지 형태로 분리하였다 자 사회적 놀이 내가 놀이를 하기 위해서 참여를 했다 참여도가 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간 연관되어 있는 그리고 비슷한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것도 3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도덕성 발달 이론입니다 자 인간의 존업성과 양심에 따라 자율적이고 독립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자 도덕성 발달입니다 도덕성 자 도덕성 양심 그쵸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한 그리고 연관성이 있는 그런 이론이죠 그 이유 같은 거에도 네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1번을 볼게요 자 1번은 어 저도 조금 이 문제를 다시 봤는데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의 식으로 문제를 꼭 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 거의 어떠한 이론은 내용에도 그 이론과 비슷한 용어가 들어가 있다 라는 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꼭 저처럼 문제를 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성숙주의 이론 하면 성숙주의 이론은 뭐뭐뭐 뭐뭐뭐다 라고 그렇게 외우시는 우리 수험생들도 있지만 그런 수험생들은 그렇게 푸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에는 내가 공부가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약간 좀 부족하게 하거나 되게 어렵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렇게 기출문제를 풀고 시험에 보실 때 이런 팁 같은 거입니다 팁 같은 거 이거는 유아채용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스포츠 심리학에서도 이론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론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외우시기에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저도 스포츠 심리를 제가 에드윌에서 제가 출판을 했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그걸 다 외우지 못해요 다만 이 이론은 이 용어가 있어야 되고 이 이론은 이 용어가 있어야 된다는 그것만 연관성을 저는 찾고 그거를 이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이론 같은 거보다 비슷하게 네 축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팁이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유아기 발달의 이론의 발달에 관한 이론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죠 2번 네 자 그럼 인지 발달 이론은 뭐냐 뭐냐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물리적 경험과 이런 사회적의 상호작용 상호작용에서 이어나가는 과정을 아 이어나가는 이론을 인지 발달 이론이라고 나와있고요 그리고 유아치국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학자 피아젯 네 이 피아젯이라는 학자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예요 그래서 이 학자가 내놓은 인지 발달 이론 이 문제도 지금 비슷한 이용도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기출문제 13번입니다 네 13번 자 보기에 세부 내용을 설명하는 용어는 자 그럼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네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연량에 따른 민간계는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이 적용되면 운동 발달이 효과적이고 신체활동의 경험 기술 발달 수준 체력을 체력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구성이 필요하다 자 이제 보시게 되시면 어 자 어떻게 보면 이 기술과 발달 그리고 체력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구성 그럼 기역에는 적합성의 원리죠 네 적합성의 원리이고요 자 그 다음은 니은 자 운동 발달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개개인의 유전 황정 요인 네 어떻게 보면 이런 특수성이죠 특수성 특수성을 뜨고 개인차를 고여하려 만든 게 특이성 네 특이성이죠 그래서 13번의 기역은 적합성에 대한 원리이고 니은은 특이성에 관한 원리이다 라고 해서 13번의 답은 자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유아 체육 지도 방법과 해당 설명의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네 올바르지 않은 것 자 이 14번 같은 문제도 어 이 지도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아요 본문에 나오면 그러면 그 본문을 외우시는 게 굉장히 좋지만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만 보셔도 이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시적 방법 자 이 내용은 아직 안 볼게요 자 지시적 방법 뭐냐 지도자 선생님이 유아 학생한테 지시를 하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 연습해 너 나 보고 따라 해 지시를 하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그거를 보고 내용을 볼게요 시범 보이기 연습해보기 일반적인 언급해주기 보출 설명과 시범 다시 보이기 맞는 말이죠 자 그러면 과제 제시방법 이것도 내용은 아직 보지 않고 과제 제시방법 뭐냐 지도자가 유아 학생한테 과제를 주는 겁니다 너 이렇게 과제해 이렇게 연습해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수행하는 네 그러한 과제 제시법 동작을 위해 지도자나 또래의 활동을 관찰함으로써 과제 수행방법을 이해시키기 어? 이거는 다르죠 이거는 뭐예요? 과제 제시방법이 아니라 어? 아 그쵸? 네 과제 제시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이 유아 학생이 따라하게끔 연습하게끔 하는 게 과제 제시방법이죠 그러면 2번에 대한 방법은 설명이 아닌 거죠 3번 볼게요 자 안내 발견적 방법 자 올바른 동작 방법을 제시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네 그 표현한 거를 내 지도자가 발견을 하는 거죠 네 자 탐구적 방법 동작 과제나 질문을 제시하고 유아들이 제안한 다양한 해결 방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탐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자 유아 체육 지도 방법에 다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답은 자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자 15번입니다 자 파트 내 사회적 놀이 발달 이론 네 또 이론에 관한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문제도 길죠 근데 굉장히 쉽습니다 쉽습니다 자 왜 이것도 똑같이 먼저 용어만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볼게요 자 혼자 단독 놀이 말 그대로 혼자 노는 거예요 너 혼자 놀아 그냥 혼자 노는 거야 주변 이런 신경도 안쓰고 혼자 놀아마 뭐 혼자 놀이 혼자 놀기 다림 이런 것도 있잖아요 혼자 막 놀아 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생각을 하고 볼게요 다른 친구의 놀이를 지켜보며 가끔씩 구경하는 친구에게 말을 걸기도 한다 이거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자 이거는 혼자 놀이가 아니야 자 방관자적 놀이죠 네 방관한다 내가 본다 네 방관자적 놀이 자 그리고 이번 병행 놀이 자 어떤 왜요 얘가 자동차 게임을 하고 있네 그러면 나도 자동차 게임 해야지 그래서 병행을 하는 거죠 단 같이 놀진 않습니다 주변의 친구들과 동일한 놀이를 하지만 함께 놀이를 하지는 않는다 네 병행 놀이입니다 자 이거 또 맞는 거 자 그럼 연합놀이 자 연합놀이에서부터는 네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이 향상이 되겠죠 상호작용이 자 그래서 다른 유아와 활동을 공유를 하며 자 놀이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놀이감을 빌려주기도 하지만 그 조직의 놀이에는 협동심이 없고 역할 분담이 없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연합놀이 그냥 같이만 노는 거예요 같이만 자 그리고 마지막 협동놀이입니다 자 협동놀이는 역할의 분담과 목적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단계로써 병원놀이 같은 거 자 협동놀이에서부터는 같이 역할의 분담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뭐 여기 나오면 병원놀이도 있고 뭐 속북놀이 뭐 엄마아빠 놀이 네 이런 것들이 너 엄마해 나 아빠 할게 너 의사해 나 환자 할게 어 그리고 뭐 내가 엄마고 너는 뭐 애기해 그런 식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협동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에 그래서 답은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네 반간작정놀이가 이런 거고 혼자 놀이는 말 그대로 혼자 스스로 놀이하는 게 혼자 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16번 보도록 할게요 자 표에 ㄱ, ㄴ, ㄷ에 들어갈 던지기 동작의 발달 단계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지금 한 ppt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밖에 안 나와 있는데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자 ㄱ은 이 동작 자 ㄴ은 이 동작 그리고 마지막 ㄷ은 이 동작 그리고 보기는 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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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성숙 단계 시작 단계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해서 그림을 먼저 보여드렸냐면 신율법 문제는 자 특징도 특징이지만 동작만 보면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자라 한 번에 보여드리기 좀 힘드니까 자 먼저 첫 번째는 준비 단계 준비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초보 단계 네 세 번째는 성숙 단계 자 이 세 가지 보기 중에 ㄱ, ㄴ, ㄷ을 이제 맞추면 되는 문제인데 자 제가 동작은 동작만 보고 이 문제를 한번 맞춰볼게요 자 첫 번째 동작 ㄱ 동작 대개 이 아이가 이렇게 소심하게 던지죠 뭔가 소심하게 던진 것 같지 않아요? 막 이렇게 해서 그쵸? 자 그럼 ㄴ을 볼게요 자 ㄴ 어때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던지죠 뭔가 동작의 활동 범위가 넓어졌죠 네 그 세 번째 어떻게 해요? 공을 준비하고 있다가 밑에다 던진 이런 흉내를 내는 거죠 네 자 그럼 어떻게 감이 오셨나요 다들? 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특징도 이제 보시면 좋겠지만 이거는 그림만 보고 빠르게 이 문제는 빠르게 체크를 하고 빠르게 넘어가셔야 돼요 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ㄱ 자 그러면 ㄱ에서 자 내가 이 앞에서 앞으로 던진다 약간 좀 소심하게 던진다 과연 준비 초보 성숙 중에 어떤 걸까요? 네 바로 초보 던지 초보 단계가 되겠죠 초보 네 초보 단계가 ㄱ 자 그럼 ㄴ 아예 죄송합니다 이게 ㄱ입니다 이게 ㄱ 네 ㄱ ㄱ 자 ㄴ 자 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여기 특징이 나오죠? 자 체중을 뒷발에 실었다가 반대발이 앞으로 나아가면 던진다 그쵸?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그러면 초보 단계보다 한 단계 위인 성숙 단계가 되겠죠 성숙 네 성숙 자 그러면 ㄷ ㄷ은 자연스럽게 준비 단계가 되겠죠 네 양발은 고정 상태를 유지를 하고 던지기를 준비하는 동안 양발이 이동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나 특별한 목적이 없다 네 준비 단계 그래서 준비 단계는 ㄷ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답을 한번 골라볼게요 바르게 짝지은 것 자 어 약간 좀 어저께는 자 ㄱ은 초보 네 ㄱ은 초보 자 그 다음에 ㄴ은 성숙 네 초보 ㄴ은 성숙 그리고 ㄷ이 시작 그러면 16번의 답은 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7번입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힘내서 따라갈게요 아니 따라오세요 자 17번 보기 ㄱ과 ㄴ에 들어갈 기본 운동 발달의 요소는 네 잘 보이시죠 자 기본 운동 발달 우리가 아까 11번 문제였나 네 아마 11번 문제가 그랬어요 12번 문제에도 기본 운동 기술이 있었죠 네 뭐 기초 운동 발달 기본 운동 발달 뭐 기본 운동 프로그램 이런 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 여기 기본 운동 발달에 제가 아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뭘까요 안정성 운동 이동 운동 그 다음에 조작 운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1번 11번 문제에는 이동 기술 이동 기술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다면 자 지금 17번의 문제는 뭐냐 안정성 운동과 조작 운동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 문제도 잘 보시면 자 보기를 볼게요 자 여기 보기를 보시면 나는 지금 안정성 운동과 조작 운동만 보면 되는데 이동 운동이 나왔네 이동 운동이 그러면 과감하게 삭제하세요 이동 운동 여기도 이동 운동이 있죠 자 그럼 벌써 문제 풀기 전에 2번과 3번 중에 고르시면 돼요 기억은 조작 운동이냐 안정성 운동이냐 그것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자 배트로 치기 연습을 한다 치기 그 다음에 날아오는 공을 발로 잡기 네 자 그리고 니은 자 최봉작과 앞뒤로 흔들기 몸통을 굽히거나 접기 네 자 그렇게 보시면 자 치기 잡기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죠 조작 운동에 들어가죠 조작 운동 네 자 그리고 니은 자 흔들기 뭐 접기 이런 것들은 다 안정성 운동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자 17번의 답은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기에 미출치인 기억과 관련 깊은 지각 운동의 유형은 자 좀 빠르게 할게요 뭐 술래잡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물어보죠 술래를 잘 피하면 어떻게 피해야 될까 빨리 도망가야 돼요 자 빨리 도망간 건 또 맞지만 자 술래의 앞쪽 뒤쪽 왼쪽 오른쪽 가면 잡기장 도망갈 수 있어 한번 해볼까 네 자 앞쪽 뒤쪽 왼쪽 오른쪽에 대한 지각 운동 뭐죠 바로 방향이 방향지각이죠 방향지각 네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쉽죠 앞뒤 왼호 위아래에 대한 지각은 방향지각이다 네 그리고 본문에는 시간지각 신체지각 뭐 관계지각 그리고 공간지각 이런 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자 본문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19번 자 2019 개정놀이 과정에서 신체 운동 건강 영역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아는 것은 입니다 자 1번 신체 움직임을 조절한다 네 맞는 말이죠 자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자 경쟁 활동을 통해 스포츠 기술을 습득하고 건강을 증진한다 자 제가 유아체험원에서 절대로 언급하지 말아야 될 것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 승패 그리고 경쟁 그리고 뭐 이런 훈련 강압 이런 단어는 절대 쓰지 않아요 그런 단어가 나온 문제면 무조건 정답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네 자 경쟁 활동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뭐 그냥 활동이죠 활동 네 다음 뭐 협동 활동 이런 거를 통해서 스포츠 기술을 습득하고 건강을 증진한다 하지만 경쟁 활동은 절대로 아니다 자 4번 기초적인 이동 운동 제자리 운동 도구를 이용한 운동을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19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마지막 20번 자 보기가 설명하는 질화는 주로 생후 6개월에서 5세 사이 네 6개월 이 유아체험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바로 캐치를 했을 거예요 자 6개월에서 5세 사이의 영유아에서 자주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제 답이 아니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볼게요 갑자기 올라간 고열과 격련을 일으킨다 세 번째 주대 원인으로는 고열 뇌송상 유전적인 요인 등이 거론된다 자 제가 이 동그라미 두 개 친 것만 봐도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자 독감 아니죠 독감은 격련이 일어나진 않죠 다음 2번 자 군육격련 자 고열이 났는데 군육이 군육격련이 일어난다 아니죠 자 2도 화상 화상은 화상만 입을 뿐 격련을 일으키지 않죠 자 그렇다 답은 4번 열성 격련 열성 격련은 실제로도 용유아에서 자주 발생을 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주된 주된 이제 일으키는 질병은 고열하고 격련이 일으킨다 그래서 열성 격련이 마지막 4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0년 유아체용론 기초 문제를 저와 함께 같이 풀어봤는데 유아체용론의 학문은 어떻게 보면 쉬운 학문이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학문이에요 자 하지만 이 어렵고 쉽고 그리고 뭐 자격증을 따면 좋겠지만 자격증을 따는 거에 중점을 두시지 마시고 이 이론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만약에 뭐 실질적으로 유아체용에 나가서 지도를 하게 됐다 그러면 정말로 내 아이 혹은 뭐 내 조카 내 뭐 동생처럼 다정하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안전하게 하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지도를 직접적으로 나갔을 때 한 번 또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유아는 내가 집중을 많이 해야만 그게 정말 올바른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 유아체육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보고 계시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서 그리고 합격을 하셔서 그리고 뭐 더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 2020 유아체육론의 기출문제 해설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듀윌 한국국토정보공사